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같은 또 우리 저 산악회예요. 우리 여기 앉으면. 되나? 우리 둘이 앉으면 될 것 같아요. 아이고. 우리 요원들은 제일 끝자리. 사장님이 전을 붙이는 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. 두 분 다 나왔죠? 자, 자매가 다 보입니다. 언니, 주먹이. 언니, 동생. 주먹을 이쪽으로 빼니까 훨씬 낫네. 손노림 굉장히 빠르십니다. 와, 이렇게 유리, 유리 마크 해 놓으셨네요. 잘 해 놨네. 1차전, 2차전 이렇게 나오려고. 어디 보자. 1차 완자 5개, 쌀전 5개, 솔두두 5개, 고추전 5개. 16,000원이래. 싼 거 아니야, 원래? 16,000원. 가격 16,000원 그대로 받고 있네요. 와. 사장님, 저희도 이 테이블에 모둠전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? 네. 오. 선생님, 이거 한 번만 찍어도 돼요? 오, 감사합니다. 오. 이야. 그렇지, 저 색깔이 나와야 해요. 튀기듯이. 튀기듯이. 어뜨다, 비만 오면 되는데. 비만 오면 되는데. 갑자기 또 화창해져서. 완전히 그냥 진짜. 어우, 지금 저 뭐야. 고추, 소, 고추. 아니, 완자예요. 완자를 지금 빚고 있어요. 완자예요. 이제 동생이 도와줘요, 음식도. 특수함. 이야, 지금 뭐 이제 노래 불러주실 여유는 없으신데, 완전히. 같이 뭐 일하기 바쁜데요. 원래 동생분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. 약간 겉도는 스타일. 뭘 해야지 하고 하참 생각하고 움직이고 뭐 생각하고. 그런데 지금 막 그냥 일사불란하네요. 진짜. 많이 늘었네. 아, 손돌림이 엄청 빠릅니다.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보기 좋아요. 네. 네, 보기 좋네.